8월 13일날 토요일날 선전포고를 했지 않습니까? 가처분 신청을 한 다음에 자기 입장을 발치겠다. 이준석이 고립무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시피 권력의 끈이 떨어지고 나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주변에 함께 어울려 다니던 사람들도 권력의 끈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 둘 제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떠나는 것이 그게 순리고 세상사의 이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준석은 주변에 척근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떠나더라도 마지막까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국민의 힘과 정면으로 부딪혀야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준석 씨를 가장 그동안 강력하게 옹호했던 소위 국회의원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이죠. 일명 준석맘이라고 불리는 모양입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8월 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직을 정격 사퇴했다. 지난달 7월 29일 배현진 최고위원을 필두로 지도부가 릴레이 사퇴 선언을 하며 비상대책위원의 전환을 밀어붙일 때도 사퇴를 거부하던 정미경 최고위원이었지만 비대위원장을 인순하는 8월 9일 전국위원회 개최를 하러 앞두고 직을 내려놨다. 그는 해견에서 어떻게든 당의 혼란을 막아보고자 했지만 부족했습니다. 송구한 마음이다. 이제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도 함께할 동지들이 서로를 향해 원색적인 비단을 쏟아내고 분열한 것을 보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내홍과 분열로 국민께서 기적적으로 만들어주신 정권교체를 실패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와 김용태 대표 청년 최고위원에게 같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자고 했는데 두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나가면 당이 더 혼란스럽고 위험해집니다. 대장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준석어머니 준석맘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도 이준석 당대표를 또 옹호한 적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나가네요. 그동안 또 이제 우호적인 입장을 발신해왔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성공후사 자중자해라는 제목의 글을 썼고 대표직을 중단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입장을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표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옹호해왔지만 이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도 이준석 대표와 지금 이러는 것은 국민에게도 당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임기 초대통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합심 협력할 때이지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오세훈 씨도 상당히 이준석 씨한테 옹호적인 그런 발언을 정치적 그런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준석과 결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생각도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네요. 공수련님 말씀이 정미경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냥 최고위원이 어떻게 됐죠? 성상납 잡범에게 대장이라니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한 분이 이번에 만 5세 아이 집에서 하루 종일 부모가 돌보는 가정이 있습니까? 유치원 안 갑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다 떠나고 결국은 이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그렇지만 뭐 지금 이준석 씨가 저는 보통 정상인이 할 수 있는 사고나 정상인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인간 유행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주변에 뭐 정미경 씨나 오세훈 씨나 홍준표 여러분들 씨나 모든 사람들이 말리고 당신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지 배알대로 할 겁니다. 지 배알대로 자기 배알대로 자기 배알대로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장렬한 옥살을 하든지 아니면 당이 망하든지 양당 간의 결판이 나겠죠. 그러니까 참 이준석 씨는 부모도 없나 부모 이야기도 안 듣겠죠. 내가 아들 뿔 같으면 당장 뭡니까? 그만두라고 이야기하겠는데 권성동이나 아니면 장재원 씨나 또 정진석 의원들에게 하는 걸 보게 되면 아버지 이야기도 전혀 안 들을 그런 유행인 거죠. 아무튼 뭐 성인 남자가 된다는 것은 본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니까 본인이 그냥 그런 가채운 신청을 하고 정면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땅을 부수기 위해서 한판 성불을 벌이더라도 그거는 뭐 지가 책임을 지어야 될 일인 거죠. 호텔방에 들어간 것도 자기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고 호텔방에 들어간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가지고 김철근 정무실장을 보낸 것도 자기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 가지고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것도 자신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 곧 어른이 된다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제 본인이 책임질 일만 남았네요. 다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보통 성인 남자들이 이렇게는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당직자 가운데서도 그냥 국민의 힘의 당직자가 아니고 당의 최고위직에 속하는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이 이유야를 불문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자기가 몸담았던 당과 일대 격전을 벌이겠다. 그래서 새로 출범한 그런 정부가 엄청나게 또 수렁을 헤매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그 발상 자체가 평범한 그런 범인은 할 수 없는 그런 행위인 거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난 같은 남자 입장에 너무지 이해가 할 수 없고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 하는 걸 보면 참 정진석 씨나 아니면 뭐 김기현 씨나 이런 사람들한테 치고 받는 걸 보니까 야 저거는 완전히 인생 막가구나 막장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튼 본인이 책임지하겠죠.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자들 가운데 한 분이 성깔머리가 있는 대로 다 뿌리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애초에 대표가 될 그릇에도 턱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준석의 내시걸음거리를 보면 크게 될 관상도 인성과도 거리가 멉니다. 참을성도 덕성도 눈 딱받고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요즘에 참 성상납 비리와 증거인멸 교사를 옹호하는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신들의 롤모델입니까. 젊은이라면 상식과 공정이 우선인데 비리에 연루된 아이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머리로 정치를 하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선거 부정 문제 때문에 민경욱 전 의원 막 몰아붙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할 일입니까. 그렇게. 설상 입장의 서류가 다르더라도 그렇게 육두문자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암종량이니 뭐 이런 식으로 황교안 전 대표와 함께 쏘아붙이고 하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야기죠. 완전히 제가 볼 땐 정치판에서 그냥 내보내야 될 그런 유행의 인간이라고 봅니다. 그 판이 아무리 뭡니까.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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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